가까이 다 되잖아 이거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지금 안드로메다가 누구시죠? 저희 안드로메다가 없지 않나요? 안드로메다가 아닌거 아닌거 이거 누구야 이거 일반 유저인거 같은데?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 이거 그냥 서버 들어온 유저에요 저 이쪽에 붙어버렸어요 조심하세요 팀킬하시면 안됩니다 외르빙님 들어가는 입구 찾으면 혹시 말씀해주세요 네 봉팔님 지금 피해 상황 괜찮으신가요? 아 예 날개 오른쪽 하나 날아가 있는데 저 상구에 내려가는 길 찾았습니다 아 여기요? 네 들어가시죠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지금 바로 그냥 M.I.C 복귀하셔서 잠깐 수리랑 보급받고 오시죠 아 네 보니까 좀비님이 봉팔림을 때려가지고 범죄가 된거 같은데 왜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어 있어요? 소리 들려요? 네 네 일단 천천히 2층부터 잡고 내려갈게요 괜히 또 내려오면 골아프니까 잡고 내려갈게요 지금 지금 잠깐 총알 안담가요 총알 안담가요 옆에 있어요? 네 뭐야 한분 안보이시는데 저 카넬님 어디계시죠? 제꺼 탈로 터져서 다시 가고 있어요 아 확인했습니다 그런 특이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주세요 네 두 명 있었는데 제가 갈게요 봉팔님 지금 바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재장전 아텔타 도착했고 아크릴 리플렉스부터 작업하겠습니다 발키리 우리 발키리 탔는데요 발키리요? 만약에 타서 운전대 잡으려고 그러면은 쓰읍 아 이것도 문제네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요 네 앞에 문 닫으셨나요 조종석? 아니요 안 닫고 내려왔을거에요 아 이거 닫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문 좀 닫아주세요 조종석 이거 파티원도 못 닫을텐데 한번 해보시죠 네 아무튼 다들 올라가볼게요 열빙 내려갈게요 어 네 이사람은 갔어요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아이씨 서버 상태가 좋으니까 AI가 무서워요 네 저 너무너무 식은땀 흘렸어요 아 추가적으로 서버 상태에 따라서 화물을 멀리 던지거나 빠르게 움직일 경우에 화물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 인지되시면은 어 이제 천천히 움직이셔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화물을 받는 답답드립니다 루타님 소리 들려요 조심하세요 전방 처리 완료 이게 뭐야 왜 안주고 어 천천히 쓰러지는걸거에요 안되면 그냥 머리 한발씩 더 갈고 돼요 네네 일단 2층에서 1층 있는거 잡고 갈게요 혹시 보이면요 승임자 도착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루타님 주변에 대기해주시고요 봉팔님은 보급 완료되서 복귀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저 이제 네 접 접근 접 접근 택 각 전동편대 화물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접근하는 적절격이십시오 먼저 접근하지 마십시오 먼저 접근하지 마십시오 저희 편들은 먼저 접근해서 싸울게요 저희 쪽에서 오는거라가지고 아래에 저 못잡았대요 올라오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 올라온다고요 네네 오치님 지금 문 닫겼나요 네 닫혀있어요 웰루빙님 저희 그냥 뛰어내릴게요 네 어 있어요 컷 다 치셨어요? 잠시만요 문쪽에 저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일단 여기부터 열게요 오케이 카고 문 열었습니다 두 분 다 들어오세요 네 이거 문 아 제타 프롤라다이드가 초록색이었나요? 네 초록색이요 네 저희 초록색부터 빠르게 옮길게요 네 그 유저인가? 유저에요 유저에요 아 유저에요? 북장이 유저에요 유저 하나 있어요 아 이거 트랙터빙으로 밖에 안되나요? 브라보 천리 델타 전투중기 브라보 천리 델타 전투중기 브라보 천리 델타 전투중기 웰빙님 아 네 소리 들렸어요 브라보 천리 델타 이탈에서 화물선으로 다시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적기가 너무 짧습니다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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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나 쪄 왜 그러세요? 저 죽었어요 왜 그래요? 저도 죽었어요